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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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잼은 올려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 써야 돼 아 냄새 너무 좋아 아 냄새 너무 좋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이게 냉셈 그리고 이게 수거우리 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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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일단 줄겨찾기를 마음에 드는 거 다 해놓고 빼자. 마음에 들면 이거 이렇게 말해? 이거 괜찮은데? 이것도 괜찮고? 나 너무 힘들어. 그래도 안 자? 나도 힘들어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우유랑 연유 갖고 올까? 우유랑 연유 갖고 올까? 우유랑 연유 하고 있는 거 다 됐어. 놀아주면은 그리고 우유랑 새固은 날짜 trace. 뭐 좀 해봐? 우유랑 새우고싶어. 물에 처음부터에 잘 남겨줘요. 야채 온전하게 다 덮여진 후에, 물에 조금씩 먹어야 apenas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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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